안녕하세요.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 시즌2 오늘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슈만의 가곡집 시인의 사랑 중 다섯 번째 곡 내 영혼을 적시리라 If you mine is still, let's have a hand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 속의 두 번째 연작 시인 서정적 간주고 리리시의 인터넷 조의 일곱 번째 시를 내 영혼을 적시리라의 가사로 쓰고 있는데요. 좀 불안정한 영혼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거든요. 한번 멜로디를 들어보실게요. ama 아멘 슈만의 시인의 사랑 중 다섯 번째 곡인 내 영혼을 적시리라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시인의 사랑 중 다섯 번째 곡인 내 영혼을 적시리라 백합의 꽃받침 속으로 백합은 소리내어 속삭이리라 나의 사랑의 노래를 그 노래는 전율하고 떨려야 할 것이오. 마치 그녀의 입술의 키스처럼 그녀가 내게 해준 너무나 달콤하였던 황홀하였던 뗄이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설레이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내 영혼을 적시리라 이필 마이네의 셀렛 다운펜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시인의 사랑 중 다섯 번째 곡인 내 영혼을 적시리라 백합의 주의로 이 시인의 사랑을 적시리라 그녀가 내 영혼을 적시리라 백합의 주의로 아멘